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오늘 미국 시간으로 2월 28일 뉴욕 칭신을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심화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둔화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왕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0.4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지수도 전장 대비 0.24%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41% 반등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이제 낙폭을 말아올리면서 결국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주말에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가 나왔었죠. 이제 시장의 관심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방이 러시아에 가하고 있는 제재로 이제 옮겨가 있습니다. 이제 주말 동안 나온 러시아에 대한 금융 규제 중에 아주 강한 고강도의 제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G7 정상들이 일부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를 이제 전면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의 경제를 이제 제재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러 가지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에 대한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외환 보유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특히 러시아 화폐인 로브라를 떠받치기 위해서도 러시아 중앙은행에 보유한 금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제 푸틴 대통령의 비자금 펀드로 알려져 있는 이제 러시아 국부펀드인 러시아 직접투자펀드 또한 이제 제재 대상에 올랐고요. 결국 국제사회는 이제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 부분을 규제한다든지 또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는 방법 말고 이제 경제 제재를 강화해서 러시아를 이제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지금 현재로서는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재가 발표되고 나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제 화폐 가치의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이제 대폭 인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아시아장에서 러시아 루브라의 가치가 이제 30% 폭락을 하는 이런 폭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외신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제 제재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에 있는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이제 화폐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이제 골드만삭스는 오늘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제재가 생길수록 러시아의 자산은 이제 투자할 그만한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경제 제재에 따라서 러시아 경제 전반이 붕괴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러시아 화폐가 크게 급락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러시아가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외환의 가치를 믿는다면 그 국가는 이제 생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통화 가치가 무너지면 국가가 이제 위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IMF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겪었지만 화폐가치가 급락할 경우 결국 경제 전체가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제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보펀드에 대한 제재를 이렇게 고강도로 강한 것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분석이 나오죠. 네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제 케인즈가 말했던 말인데요. 화폐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한 경제 혹은 국가를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가장 미세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문가 멘트인데요. 레이먼드 제임스의 전략가는 이제 근본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fundamentally a risk of environment for risky assets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는 전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험 회피 재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주식 시장보다는 조금 더 안전 자산인 국채 그리고 어떤 안전 피난처 자산으로 조금 몰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이제 전례가 없던 일이고 또 전쟁이라는 걸 실제로 겪게 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오롯이 합리적인 말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진정이 될 때까지는 변동성을 예상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월과 공포지수인 변동성 지수 역시 10% 다시 급등을 하면서 30대로 올랐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금융 규제가 이제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다시 한번 이제 우크라 서방의 우크라 제재 리스크를 반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문가는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제 현재 밸류에이션과 또 고금리 환경 인플레이션과 페드풋 이제 연준이 더 이상 이런 시장 변동성 상황에서 연준이 크게 유동성을 집어넣어 줄 수 없는 이런 상황 모든 이런 상황들이 이미 베어마켓 약세장으로 이제 시장을 좀 끌고 가고 있었는데 전쟁이라는 또 이런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조금 반등을 했었죠. 그런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번 주에는 조금 어려운 흐름은 이어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82%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이제 지난달에 한때 2% 상회하다가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죠. 네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종목별로는 금융주가 큰 폭을 하락을 했습니다. JP모건, 박클레이즈,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 모두 크게 하락을 했고요. 5% 가까이 되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기술주는 나름 이제 견주한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런 상황 와중에서도 조금 블리쉬한 조금 강세를 옹호하는 전문가 멘트가 조금 심리를 도와준 것 같은데요. 시장의 강세론자죠. JP모건의 애널리스트가 또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월가의 탑 전략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시장 심리가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인 크리시스가 이제 시장 변동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지만 about the direct impact on corporate earnings. 그러니까 그 기업 이익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기업들까지는 이제 전이되기는 어렵다. 미국 경제와는 약간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물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높아진 원자재 가격 그래서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그리고 성장률 둔화와 소비 둔화 같은 이런 잠재적인 하방 압력이 있다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블 라이닝 그나마 이제 믿을 수 있는 구석은 이제 연준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이제 이게 시장이 조금 의존을 해오던 거죠.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연준이 조금 긴축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이 전략가가 이익을 해주면서 막판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반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또 개별 종목 중에 조금 주목할 만한 종목은 테슬라가 7.48%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상회하고 WTI도 100달러에 거의 근접을 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가 기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적인 언급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오늘 번스타인의 전략가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주가가 기존의 목표 주가보다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번스타인은 주가를 300달러로 테슬라 주가를 30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미 굉장히 낮은 수준을 제시를 한 건데요. 테슬라가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고 또 300달러 정도로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가 그걸 이제 450달러로 올리긴 했습니다. 150달러가량 큰 폭으로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현재 테슬라의 가격 대비 거의 50% 이하 수준을 이제 본 것인데요. 현재 이제 테슬라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뭐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좋지 않지만 약간은 개선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한 점이 오늘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주요 종목 중에서 이제 로키드마틴 등 방산주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독일 그리고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한 이런 국방비가 상승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르는 현상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주요 월과 아이비들의 애널리스트 코를 대략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 오늘 계속 그 애플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애플이 지난해 4분기에 보여준 것과 비슷한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 주가가 더 상방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존의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계속 유지했고요. 또 JP모건 같은 경우 미 소매 판매점이죠. 타겟에 대해서도 기존의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외에 조금 특별한 종목으로는 이제 웰스파고가 금융주 시티 매수 의견 계속 유지를 했고요. 네 이제 고프로 유튜브 할 때 많이 쓰는 이제 카메라인데요. 프리즈가 고프로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하고 현재 주가 대비 40% 이상 더 급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벅스에 대한 매수 의견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또 이제 에너지 관련 업종인 엑선모비가 셰프론에 대해서도 계속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S&P500 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기술적인 지지선을 하향 이탈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 전략가인데요. 이제 헤든 숄더 패턴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른쪽 어깨를 하향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S&P500 지수 종가 기준 4,225선을 주목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4,225 이 오른쪽 우측 어깨를 하향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경우 굉장히 아주 이제 부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고요. 네 이제 오늘 연준 위원들 중에서는 그 애틀랜타 여는 총재인 보스틱 총재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하버드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학생들에게 이제 3월에 25BP 인상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I'm still in favor of 25 basis point to move at March meeting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50BP 인상 가능성을 테이블에서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지금과 같이 지속이 된다면 보다 공격적인 인상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선택을 했고 3월 FOMC 이제 15일에 시작하죠. 3월 FOMC 전에 이제 들어오는 다양한 경제 지표가 있다면서 이것을 모두 고려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오늘 나온 경제 지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미국 중서부 지방의 제조업 활동을 나타내는 시카고 PMI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 지수가 지난달에는 65.2를 기록하고 또 월가도 63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56.3으로 집계가 되면서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또 발표된 미국의 1월 상품 수지 적자 규모도 이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2월의 마지막 영업일 뉴욕 증시는 혼조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역사적으로 2월에 주가가 크게 반등한 적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이번 한 달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한 달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산적하다 보니 이제 3.1절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을 계속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이제 뉴욕 증시 3월의 첫 거래일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